오늘은 미역국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아빠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끓여보려고 해요. 그러면 미역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 준비물 이렇게 미역이 물에 잘 불었어요. 미역국이 미역국이 이게 간이 덮어서 맛있대요. 백종원쯤에 물을 조금 더 넣고 끓여줄게요. 팔팔 끓인 다음에 이제 멸치액젓이랑 소금, 국간장 이런걸로 간을 맞춰주면 끝이에요. 알았어. SUSAN 오오, 잘 뻗다. 잘 뻗어. 그렇지? 잘 먹겠습니다. 짠 이렇게 주워 먹으라고 괜찮지? 응 짱이지? 하나씩 집어 먹어 어우 잘 먹네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좀 짭짜롬하다 국은 원래 좀 짭짜롬 해야돼 맛있다 속 풀린다잉? 맛있다 맛있다 약간 매워 이거 여러분 추천 완전 추천하는 김 이거 친구가 선물해준 김인데 진짜 너무 맛있어 이 이름이 바스락김이래요 바스락김 너무 바삭바삭해서 바스락김인거야 근데 진짜 맨입에 먹어도 맛있고 진짜 맛있어 이렇게 탁탁탁해서 봐봐 맛있다 괜찮아 음 이건 직구다 맛있다 음 맛있다 오늘 밥 음 너무 맛있는데 아 이런 밥상 너무 좋아 응 한식 최고야 그냥 미역국만 있어도 맛있어 맞아 솔직히 미역국에 김치만 있어도 돼 다음에 무슨 국을 끓여볼까? 배축국 이런거 끓여볼까? 김치 국나물국 응 묵국 오징어국도 맛있어 응 오징어국 좋아 물 살짝 넣으면 되겠다 근데 난 미역국이랑 케이크 먹는거 좋아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이야 한식이 제맛이 있어 안질려 몸에도 좋잖아 응 한국인한테 음 음 외국인들한테도 한식이 몸에 좋으려나?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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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여기 못 빠져나오겠지? 으응 오늘 집밥 메뉴는 뭐냐면요 으응 김치부침개랑 도토리묵무침입니다 오늘 원래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그랬었거든요 부침개랑 막걸리 먹으려고 다 사다 놨는데 비가 안 온대요? 그래도 막걸리는 먹어야 하기 때문에 김치부침개랑 도토리묵무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침개에 튀김가루랑 부침가루를 섞어서 넣는 편이에요 반반 일제일 비용으로 저는 부침개에 튀김가루랑 부침가루를 섞어서 넣는 편이에요 부침개에 튀김이 말리고 오징어 주르륵하려는 정도 두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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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로 반죽을 잘 섞어서 고춧가루 볶아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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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한입에 잘 안 돼 죽어 으악! 망했다 오죄! 엑소 오죄! 왠지! 으음! 와! 으음! 어? 으음! 으음! 김치 부침개랑 도토리묵 오늘의 안주 김치 부침개랑 도토리묵 그리고 막걸리 이거 들고 하면 안 되는 건가? 굳이 드는 이유는? 그니까 내려놓고 할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됐네 아 몰랐네 이렇게 에이 아쉽다 채연이도 있어요 근데 채연이 내등이 엮었을 때 엄청 흐르는 꽤 내등이 엮으니까 조용하다 편한가봐 자 한 잔이요 어머어머 되게 달다던데 엄청 달다 어우 달아 생각보다 안 바삭하네 맛있다 맛있는데 안 바삭해 맛있다 김치 부침이 오랜만이야 응 맞아 맛있다 소스 소스는 맛있는데 도토리묵이 맛없어 아 그래? 응 싼걸 사가지고 뭐야? 이상하지? 에이 이런 도토리묵이 어딨어 급식으로 가끔 이런 도토리묵 나올 때 있어 진짜? 야채만 먹어 보는데? 난 못먹겠는데 먹지마 야채만 먹어 다 먹은거 뚝하고 뜨끈어져요 이렇게 아니 이런 도토리묵이 있냐구 이렇게 묵만 괜찮았으면 진짜 이거 완벽한 도토리묵이 취미였어 그치? 음 못먹겠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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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겠어 먹지마 이 남은 양념에다가 국수 비벼 먹을까? 응 여기다가 이제 냉면 육수 같은 거 구워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 물 덜어도 될 것 같아 응 맞아 슝 슝 슝 슝 슝 슝 슝 슝 슝 안주가 부족해가지고 만들어왔어요 짠 남편은 지금 체온이 밥 주는 주 그래서 혼자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음 진짜 맛있네 여러분 이 레시피 제가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꼭 해드셔보세요 짠 음 토마토 다리는 두 명이서 먹었는데 이렇게 설거지가 많이 나올 일이냐고 저한테 간혹 세제 어떤 거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아무 세제 아무거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환경에 좋은 거를 쓰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짠 아르하르 세제를 알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아르하르 해서 저한테 광고를 맡겨주셨어요 아 근데 일단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귤, 오렌지 같은 냄새가 확 나면서 진짜 냄새가 좋아요 제가 잠시 이 좋은 점을 살짝 설명드리고 설거지하면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즘에 비건 제품 되게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세제가 비건이라니 여기 보면은 영국 비건협회에서 인증을 받았대요 그 인증 마크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마크도 붙어있어요 마킹컬리에서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샛별 배송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일단 기름 묻은 팬은 저는 어떻게 닦냐면 이렇게 휴지로 키친타올로 한 번 닦고 나서 씻어요 고품 잘 나는 거 봐 영국 비건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세제라 가지고 엄청 순하고 친환경적이에요 제가 답답해서 장갑을 잘 안 끼고 설거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일반 세제를 쓰면은 손이 되게 많이 상하는 게 저는 눈으로 느껴졌거든요 제품이 순하니까 이렇게 맨손으로 하기에도 무리가 없어요 아 그리고 또 좋은 거 과일도 씻을 수 있거든요 제철과일 요즘에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만 놔도 스타일리쉬인 거예요 제가 맨손으로 설거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무자극 테스트에서 인증을 받았대요 좋은 거는 다 인증 받은 것 같아 엄청 잘 씻겼죠? 엄청 잘 씻겼죠? 엄청 잘 씻겼죠? 너무 뽀득 끓여가지고 손에 때가 나올 것 같아 잘 닦였어요 잘 닦였어요 설거지 끝 완전 깨끗해졌어요 완전 깨끗해졌어요 짠짠 오늘 점심은 오이비빔밥 이거는 디디미니님 레시피인데 다이어트 레시피예요 지금 자꾸 밑에서 물가 이제 바지를 벗기고 있는데 엄마 바지 벗겨줘요 엄마 바지 벗겨줘요 그치? 마니카메라 카펫 마니카메라 사과 마니카메라 마니카메라 오이 향기 약간에 우이 비빔밥 완성 우이 비빔밥 완성 빈과 참치 올려도 되고 닭가슴살 올려도 되고 잎은거 맘대로 올리면 돼요 저는 나뚜은 끈적끈적거려 가지고 식감이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닭가슴살이 좋더라고요 다진 마늘의 알싸한 맛이 확 올라오면서 감칠맛이 엄청나요 계란 재료가 설탕, 간장, 양파, 계란, 돈까스 이 돈까스를 에어프라이에 돌리는 동안에 모든 걸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이번엔 분까스 간장은 구조하려고 합니다 쯔윤아 뭐해? 계란찜이니까 초간단 돈까스 덮밥 가츠동 밥이랑 계란이랑 이게 초간단 재료에 비해서는 너무 맛이 고퀄리티에요 고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양파와 계란말이 안맞은 것 같아요 고기! 제가 조금 더 먹었을 때 그 맛은 돈까스 덮밥이 없어서 양파와 계란말이 안주면 그래도 맛있었어요 초간단 돈까스와 양파 이게 설탕량 같은 것만 조금 조절하셔가지고 입맛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해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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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싸는 맛 없어요? 한번 싸우자 한번 싸줘 그래?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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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탕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채원님 잘 잤어요? 완전 잘 잤어요 뼈는게 엄청 좋아보이네 오늘 채원이는 소고기 미역 두부죽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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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어구 잘 먹어 나는 쭈앤이 맥이고 쭈앤이 채원님 맥이고 으응 어구 잘 먹어 으응 으응 다 먹었다 끝 으응 으응 다 먹었어요 으응 어구 상어가 무서웠어 식사 끝 끝 끝 끝 끝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여러분 안녕하세요.